CTS가 신년특별대담 CTS 스페셜 한국교회를 논하다를 통해 2019년 한국교회를 전방합니다. 중앙선결교회 한기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CTS 스페셜 한국교회를 논하다에는 CTS 공동대표이사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과 대한예술교장로의 통합총회 리명석 총회장, 대한예술회장로의 합동총회 이승희 총회장이 패널로 참여합니다. 교단별 2019년 주요계획과 3.1운동 100주년 기념 등 교단연합사업,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방법과 남북교류와 통일 이슈, 다음 세대를 바로세우기 위한 한국교회 역할 등 내년 한국교회의 주요과제와 비전에 대해 나눌 예정입니다. CTS 스페셜 한국교회를 논하다 CTS 공동대표이사 신년특별대담은 오는 1월 4일에 방송됩니다.